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인 40대 여자입니다. 가톨릭에서 11월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11월은 위령성얼로 세상을 떠난 모든 일을 기억하고 그들의 안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또 동시에 숫자 11은 숙제와 심판의 의미도 갖고 있어서 반성과 회개의 달이기도 하다고 해요. 떠난 이 안식과 또 심판을 떠오르게 하는 11월을 앞두고 터놓고 싶은 속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사연을 시작하려면 저와 남편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저는 서른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중소기업 광고팀에 다니고 있었고 일하면서 친해진 선배 한 분이 있었어요. 동년배라서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종종 만났고 친한 언니 동생처럼 지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와 자주 못 만났거든요. 씁쓸하긴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근데 언니는 내심 제게 미안했나 봐요. 이참에 너도 연애하라고 제게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괜찮다고 말하긴 했는데 언니는 그냥 가볍게 만나도 좋으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연애 좀 해보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등 떠밀려서 나간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죠. 이제 막 공무원이 됐다는 남편은 첫인상은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키도 그렇게 안 크고 그렇다고 덩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흐릿한 인상이었거든요. 근데 남편도 본인의 외모가 이성에게 어필이 안 된다는 걸 일찍이 알았나 봐요. 왜 외모는 그냥 그래도 제스처나 말투, 대화할 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로 평범했던 외모가 갑자기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잖아요. 남편이 딱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목소리가 좋아서 더 그런 매력이 배가 됐고요. 외모보다도 지적이고 젠틀한 성격에 마음이 가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2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과 2년의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확신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원래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도 막상 결혼을 결심할 때가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마음에 확신이 들게 한 건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아 이 결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알고 복숭아를 사왔어요. 내가 복숭아 정말 좋아하는데 고마워요. 이거 이따 밥 다 먹고 같이 먹어요. 선희 양도 복숭아 좋아해요? 네, 저도 복숭아 좋아해요. 사실 과일은 가리는 거 없이 다 좋아해요. 선희 태몽도 복숭아였대요, 엄마. 뭐였지? 장모님이 밭에서 커다란 천도복숭아를 주었다고 했나? 어머, 예쁜 복숭아 꿈꿔서 이렇게 예쁜 딸 낳았나 보다. 그러게, 사부인이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 우리 집 며느리로 보내주시고 참 감사하구나. 아버지는 무슨 선희가 우리 집에 팔려오는 거예요? 이놈아, 부렁이었던 너랑 딸기였던 선희랑 누가 더 손해일 것 같냐? 여보, 딸기가 아니라 복숭아요. 아, 맞다, 맞아. 복숭아.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 예뻐하시고 또 다정하셨어요. 처음 만남부터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저를 칭찬해 주셨고 제가 김치를 잘 먹으면 이것 좀 싸줄까? 라고 물어보시고 거실에 있는 화병의 꽃을 쳐다봤더니 꽃 좋아하냐고 나중에 선희 것도 사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진짜 이런 시댁이라면 결혼할만 나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시댁에 가기 전에 남편에게 시아버지께서 전립선 암투병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전혀 모를 정도로 건강해 보이시고 또 굉장히 밝고 유쾌해 보이셨어요. 그때 시동생은 보지 못했지만 가족들 전체가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또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전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루는 저만 따로 시댁으로 부르셔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앉혀두시고 작은 상자 하나를 내미시는 겁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시어머니는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제게 열어봐 라고 하셨고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정말 영롱한 루비 반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크고 새빨간 루비는 처음 봤네요. 제가 입만 벌리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새삼 뿌듯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영민이가 결혼 반지 해준 건 아는데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그거 내 친정어머니가 주신 반지야. 나 결혼할 때 늘 며느리 생기면 주고 싶었거든 나중에 선희 닮은 예쁜 딸 낳으면 선희도 딸 결혼할 때 줘 아들 낳아서 며느리 생겼을 때 줘도 되고 우리만의 작은 전통이라고 하자.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꼭 소중하게 보관해서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 또 정말 귀여우셨어요.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늘 품고 계셨다니 정말 소녀스러우시잖아요. 이러니 합갈하자는 시부모님의 제안을 냉큼 받아들였죠. 남편은 그 당시 3년차 공무원이었기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고 제가 모은 돈만으로는 서울의 깔끔한 아파트 전세를 구하긴 어려웠거든요. 근데 시부모님 댁은 방 4개짜리 아파트였는데 도련님이 취직하고 독립을 한 후로 집이 더 휑해졌다고 저희들만 괜찮다면 들어와서 살라고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저도 남편도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시댁에서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은 믿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딸 같은 며느리는 판타지라고 하는데 바로 제가 딸 같은 며느리였어요. 결혼하고 1년 동안은 회사에 다녔는데 저와 남편이 집안일 신경 안 쓰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다 시부모님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보다도 일찍 일어나시는 시아버지께서 제 셔츠나 바지를 다려주셨고요. 시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배 채우고 출근하라고 김밥이나 미역국에 밥을 말아서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친구들은 제게 아무리 그래도 시집살이가 편할 수만은 없지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친정에 가는 것보다 시댁에서 쉬는 게 더 좋았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좀 잔소리가 심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가 뭘 하든 이쁘다 잘했다 우리 며느리 대단하다 해주시는데 제가 그 달콤한 생활에 익숙해질 수밖에요.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생활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암투병을 하시던 시아버지께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 만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종종 깜빡깜빡 잊으시곤 하셨거든요. 저야 시아버지를 처음 뵀을 때부터 자주 제 동생 이름이 정의인지 희정인지 잊으셔서 그냥 원체 그러시나 보다 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께서도 나이가 나이이니 그런가 보다 했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기억력은 그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비극적인 전조 증상이었어요. 시아버지의 깜빡깜빡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욕조에 물을 받다가 잊으셔서 거실까지 물이 넘쳐 흘렀을 때가 있었고 커피를 드신다고 물을 끓이다가 갑자기 설탕을 사러 가야 한다며 외출을 하셔서 집에 불이 날 뻔 한 적도 있었습니다. 봄인데 갑자기 겨울 니트를 찾아서 입으시기도 했고요. 먹어야 하는 약을 잊으시는 건 약과였어요.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아무래도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저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반 제발 아니길 괜한 걱정일 거라는 마음 반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시아버지께서는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말았습니다. 암투병만으로도 힘든데 치매라니 시아버지께서는 한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무기력해지셨고 의지를 상실하셨어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초기 알았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에 익숙해지면 진행 단계를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기운을 차리시고 또 지긋지긋한 깜빡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족들 모두 발벗고 도왔습니다. 저는 일단 시아버지가 종종 있는 물건을 두는 구역을 정해서 배치를 했어요. 리모콘이나 휴대폰 약통 같은 거 말입니다. 바구니를 사서 리모콘 두는 곳 휴대폰 두는 곳이라고 펜말을 만들어서 각각 세 곳에 배치를 했죠.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복용하는 약이 많아서 약은 드시면 그때그때 바로 체크를 하시도록 펜말에 표시를 해뒀고 휴대폰에 약 먹는 시간 알람을 정해서 설정을 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시아버지께서도 믿고 따라와 주셔서 조금씩 생활 패턴을 익숙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맘때쯤 제가 회사를 그만둬서 자연스럽게 시아버지를 병원이나 치매센터에 모시고 가는 일은 제 담당이 됐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이제 매번 오랫동안 운전을 하시면 많이 피곤해지시기도 하셨고 어차피 제가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주말에 센터에 가는 날이면 남편이 담당을 했고요. 일주일에 3번 많으면 4번씩 시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는 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게 없긴 했지만 딱 하나 종종 제 마음을 앓이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시아버지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가끔씩 성격이 좀 예민해지시는 게 있었거든요. 다짜고짜 성질을 내시거나 물건을 내팽겨 치시곤 하셨는데 치료를 꾸준히 하고 계셔서 많이 그러시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와 외출을 하면 꼭 같이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시아버지는 냉면하고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겨울에도 냉면을 파는 백숙집이나 고깃집을 찾아서 같이 먹고 후식으로는 카라멜이랑 시럽이 듬뿍 들어간 커피를 사서 시아버지 손에 들려드렸죠. 근데 정말 가끔 시아버지께서 냉면을 드시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놓더니 왜 이런 걸 먹이냐고 성질을 내시거나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길바닥에 던지시는 일이 있었어요. 치매 증상이었던 거죠. 물론 금방 정신이 돌아오시고 상황 파악을 하셔서 다행이었지만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너무 제게 미안해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진 일회용 커피컵을 주워서 사방에 널부러진 얼음을 줍고 있으면 제 옆에서 같이 얼음을 주우면서 영거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선희야. 내가, 내가 미안해. 이건 시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몹쓸 병 때문이죠. 시아버지께서도 어쩔 수 없이 저지른 행동인데 마치 야단 맞을까봐 무서워하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해진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암도 씩씩하게 이겨내는 시아버지께서 치매로 인해 천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암보다 기억을 잃어가는 병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후로 1년이 다 가기도 전에 시아버지께서는 집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점심을 드시고 주무시다가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암임에도 건강하셨던 시아버지셨지만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급속도로 기운이 저하되셨거든요. 저도 남편도 슬픔과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원래 소중한 사람을 잃은 고통은 시간이 해결해준다는데 과연 이 고통이 끝나기는 할까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태어나게 치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그래도 그렇게 잊기 싫다고 했던 기억 다 사라지기 전에 가서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두 번이나 졸도를 하셨어요. 그래도 애써 이제 아프지 않으니 됐다 더 아프기 전에 갔으면 됐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석 달 동안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밤중에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먹으러 나오면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억누르는 듯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이 무슨 짓을 한들 시어머니는 그전처럼 웃거나 장난스러운 말을 하시거나 제게 오늘은 이거 먹자 저거 먹자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마치 이전의 행복한 기억을 잊으신 분 같았죠. 그런 시어머니를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시킨 건 바로 제 임신 소식이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저녁 생각이 없다고 방 안에만 계셨는데 저는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제 임신 소식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잠에서 깼는데 고소한 된장국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몽사몽해서 주방으로 가니까 석 달 동안은 주방에 들어가지도 않으셨던 시어머니께서 글쎄 아침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니까 시어머니는 살이 빠진 얼굴로 저를 보면서 웃으셨어요. 우리 선희 원래도 잘 먹는데 배 속에 아이도 있으니까 이제 더 잘 먹겠네. 오늘은 뭐 먹을래 선희야?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다시 방 밖으로 나와서 시아버지를 먼저 보낸 슬픔을 이겨내시려고 노력을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뻔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 첫 손주를 품에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보려고 힘내서 살았다. 건강하게 우리 손녀 얼굴 보려고 살았어.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 후로 꾸준히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셨어요. 구청 체육관에 나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시니어 노래교실에 나가서 취미생활도 하셨습니다. 그 중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즐거워하셨던 건 저와 제 딸과 함께 여유로운 오전에 외출을 해서 맛있는 거 먹고 박물관이나 공원에 나들이를 가는 거였어요. 2년 뒤에 제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 첫째 때보다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매일 다섯 끼씩 챙겨주셨던 것도 있지만 그때는 몸 상태 때문에 몸이 많이 붓기도 하셨어요. 남편도 그때 저를 보고 살이 너무 찐 것 같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남편에게 핀잔을 주셨어요. 살이 찐 건 술 먹고 다니느라 찐 영민이 네 배고 선희는 딱 보기 좋아. 어차피 애 낳고 나면 다 빠지는 거야. 선희야 괜히 신경 쓰느라 밥 덜어낼 필요 없다. 건강 생각해서 나중에 운동해서 빼면 되는 거야. 애 낳고 나면 나랑 체육관에 같이 다니면 되지.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나중에 건강하게 함께 운동을 하자고 하셨지만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 한동안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출산을 앞뒀을 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쉽게 피곤해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집 근처 산에도 문제없이 다니시던 분이 이상하게 조금만 오래 걸어도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막 출산했을 때는 얼굴색이 아침이면 누렇게 뜨기도 하셨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런다고 넘어가셨어요. 더 지나서 소변색이 좀 변한 것 같다고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제가 붙들고 병원에 모셔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했고 시어머니는 담도암 2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어요. 왜 하필 암으로 시아버지를 먼저 보낸 시어머니께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래도 2기니까 수술이 가능하고 후에 추적 관찰을 하면 재발을 막기 위해 이전보다 조금의 불편함만 감수한다면 그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극구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걸 아시고 한동안 뭐하러 치료받냐고 하셨거든요. 차라리 그냥 이전처럼 지내다가 예정보다 빨리 남편 곁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전화 남편에게 말해주시지 않았던 말도 해주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가기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 몸이 아픈 건 안 무서운데 점점 기억이 없어지고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게 너무 무섭다고 암 때문에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치매 소리 듣고는 매일같이 더 이상 이상해지기 전에 떠나고 싶다고 그 말하고 얼마 안 있어 간 거야. 그 양반이 사람이 그래 명이 얼마 남아있든 의지를 상실하면 그렇게 쉽게 가는 거다. 나도 그냥 다 포기하고 싶구나. 어머님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예진이랑 예준이한테 이렇게 빨리 알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어쩌고요 치료하면 된대요 어머님 어머님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을 테니까 제발 포기한다는 소리만 하지 마세요. 제 설득에 시어머니께서는 치료의 의지를 보이셨고 집과 병원을 오고 가면서 면역력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시기로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제게 전해드린 남편이 대뜸 이런 소리부터 꺼내는 겁니다. 암이면 그냥 요양병원 알아봐서 모시는 게 낫지 않아? 뭐? 잠깐이라도 병원에 입원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예 요양병원으로 보낸다고? 아니 병원이랑 집 오고 가면서 치료받으면 아무래도 엄마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하기 싫으시다고 하잖아. 그리고 뭐 얼마나 힘들겠어. 아버님도 집에서 병원 다니셨는데 그건 엄마가 아버지 보살펴드렸으니까 그나마 수월했던 거지. 그래 이제는 나랑 당신이 보살펴드리면 되는 거잖아. 이제 겨우 치료 받으시겠다고 마음 돌려놨는데 병원에 보내겠다고? 어머님 분명 병원 나오셔서 다시 치료 안 받겠다고 하실 거야. 제 말을 듣고 남편은 금세 수긍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시어머니를 보살피기로 했어요. 남편이 출근했을 때는 제가 몸이 약해진 시어머니 간병과 두 아이를 보살펴야 하니 남편이 퇴근 후에는 애들은 전부 남편이 보기로 했어요.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평일 오전에 종종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애들을 봐주시기도 했고 시어머니 병원 예약이 있는 날이면 동생이 애들을 데려가서 대신 봐주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 수술 날짜가 잡혔을 때는 아예 시터를 고용했고요. 이미 시아버지의 투병 생활을 도우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에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힘든 건 상관없으니 제발 시어머니께서 단 한 순간도 삶의 의지를 저버리시지 않길 바랬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짜증이 치미는 게 남편이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야 하루 종일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애들이랑 씨름하고 집안일까지 하던 제가 쉬는 건데 회식이 있다 급하게 약속이 생겼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급하게 연락이 오셔서 만나고 가겠다 등등 별의별 변명을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남편이 집에 오면 해야 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애들을 재우고 진짜 하루 종일 단 한순간도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수술 전에 입원하셨을 때 아예 병실에 같이 상주하면서 간병을 제가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셨으면 남편도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막말로 저는 며느리고 그 사람은 아들이잖아요. 한 번은 제가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시어머니 병원 예약에 못 모시고 갈 상황이었거든요. 친정 1인이 동생에게도 부탁을 못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반차를 쓰고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없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게 내가 요양병원 모시자고 했을 때 말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지 갑자기 반차를 어떻게 내 그렇게 집에 모시겠다고 했으면 이런 상황에 대비할 방법을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려우면 그냥 못한다고나 하지 뭐하러 그런 말을 해? 입원 한 번 때문에 어머님 요양병원 안 보낸 게 그렇게 억울하니? 그리고 그 방법이 다른 가족들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됐어. 당신한테 뭘 기대해? 늘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진짜 괜히 전화했네. 다행히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연락한 도련님이 반차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시어머니 병원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어김없이 원래 퇴근 시간보다 늦게 들어온 남편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너 아까 낮에 뭐야? 목소리 낮춰. 어머님이랑 애들 자. 가족들 다 잘 시간에 들어왔으면서 큰 소리 내서 깨우고 싶어?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아까 전화할 때 너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않냐? 내가 틀린 말 했어? 애초에 엄마 집에 모시자고 고집부린 것도 넌데 왜 그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네가 결정한 일인데 당연히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당신 말 듣고 어머님 요양병원 보냈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았을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그리고 왜 나만 책임을 져? 당신 며느리 아니야? 며느리면 당연히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우는 소리야? 그래, 나는 며느리고 넌 아들이지. 그것도 장남. 그리고 우는 소리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니야? 지금까지 왜 요양병원에 안 보냈냐고 징징거리는 건 당신이잖아. 시아버지께서 투병 생활을 하셨을 때는 세상 효자인 척하던 인간이 왜 지금은 이럴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남편이 처음에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을 때 시아버지 때는 시어머니께서 보살펴 주셨으니 손이 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어머니께서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해주셨으니 말만 세상 효자인 것처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도 남편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져서 주말에도 집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굳이 운동 간다, 테니스 친다 하면서 기어나가서 저녁때까지 안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지잡듯 잡곤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불가능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눈치를 보셨거든요. 본인이 아파서 저희 둘 사이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고 불편해하셨어요. 제가 남편과 조금이라도 말다툼 하시는 걸 보시면 다음날 힘든 몸을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을 차리시거나 세탁기를 돌리는 등 집안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냥 쉬셔야 하는데 눈치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제 일을 덜어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계실 때는 남편과 싸우지도 못하고 저는 그래서 그냥 남편을 무시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빨래감을 내놓으면 세탁기에 돌리지 않고 고이 모셔놨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본인 셔츠랑 바지들이 다 어디 있냐고 하면 다용도실 빨래통에 있다고 했어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본인 빨래 정도는 알아서 돌리라고 했죠. 또 주말에 시어머니 컨디션이 좋으면 거하게 낮잠을 자는 남편을 버려두고 시어머니와 애들을 데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물론 집에 먹을 건 라면밖에 없는 상태에서요. 제가 둘째를 낳고 몸무게가 쭉 58kg였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애들까지 보느라 힘들어서 45kg까지 빠졌거든요. 몸이 생활을 버티지 못하니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도 살이 쭉쭉 빠지는 거죠. 시어머니도 점점 말라가는 저를 보고 한 번은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를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몸 상태가 좀 좋아지셨을 때는 이제 식사나 청소는 본인이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기도 했어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저를 한참을 보더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아픈 사람 간병하는 것도 할만하네.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지던 살이 빠졌으니 당신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해야겠다. 하, 믿어지시나요? 순간 저 인간은 측은지심도 양심도 없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들으실 수 있으니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부럽냐? 너도 그 술살 빼고 싶으면 말해. 나랑 역할 바꾸게. 라고 말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아마 이때부터 저는 천천히 남편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 배우자, 인생의 동반자라는 생각은 이미 사라졌고 그냥 같은 집에서 사는 동거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 지경까지 갔는데 왜 이혼을 안 했냐고 물으신다면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만약 제가 이혼을 하고 그 집을 나왔으면 시어머니께서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하실까 무섭기도 했거든요. 뻔히 남편은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보내 간병인에게 맞길 터였고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께서 간신히 붙든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놓을까 두려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일만은 꼭 해야 한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일. 제게는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게 그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좋아했고 또 제 아이들도 시어머니를 사랑하는데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저 남편은 집에 사는 객식구로 취급하고 시어머니와 아이들만 신경 쓰면서 사는 것도 당분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뒤집어 엎은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남편은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거실에 퍼질러 잠을 잤죠. 그 꼴을 한심하게 보는데 갑자기 남편 옆에 똑같이 널부러진 휴대폰이 울리는 겁니다. 저장되어 있는 번호였어요.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김기훈. 딱 보기에도 남자 이름 같지 않나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남편과 같은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나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부재중 전화로 찍히고 나서 다시 그 이름으로 전화가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이름으로 한 번에 총 다섯 번의 부재중 전화가 왔어요. 한두 번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섯 번이나 이 야밤에 좀 이상하다 싶었죠. 그 순간 미묘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규류를 뭐라 설명을 못하겠네요. 진짜 홀린 듯이 저는 남편 휴대폰에 찍힌 부재중 전화번호를 외워서 제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카톡 목록에 추가가 되잖아요. 근데 제 카톡에는 김기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친구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주. 새롭게 추가된 이름은 김기훈이 아니라 김현주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남편은 김현주라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본인 휴대폰에 김기훈이라는 남자 이름으로 저장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건 뭐 다른 변명거리가 없잖아요. 왜 굳이 멀쩡한 이름 놔두고 남자 이름으로 저장을 했겠어요? 제가 남편에게서 마음이 뜬 것과는 별개로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어떻게 네가 감히? 라는 생각에 눈앞이 벌게 졌네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이럴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건지 마땅한 증거는 남기지 않았더라고요. 필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문자 대화 목록을 삭제하고 사진도 저장해두지 않았던 거죠. 참 쓸데없는 정성이죠. 저는 속이 쓰리도록 고민을 하다가 끝내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인간이 변명도 못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말이죠. 생전 처음으로 상상도 못했던 일을 저질렀어요. 바로 흥신소에 남편의 뒤를 캐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흥신소 직원은 한 달 정도의 잠복을 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 한 달 동안 마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점점 머릿속이 차분해졌어요. 하지만 그 차분해진 속은 약속된 날 흥신소 직원이 내민 증거를 보므로써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예상대로 김현주라는 여자와 불륜관계였어요. 그렇게 주구장창 취미생활이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다닌 테니스도 그 여자와 함께 다녔고 주말에 구청 야유회라고 나간 날도 그 여자와 1박 2일 강원도로 여행을 갔던 거였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던 게 그 여자가 SNS 비공개 계정으로 남편과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걸 말해드릴까요? 그 여자는 남편이 소속된 구청을 다니는 동료 직원이었고 그 여자 또한 7년 차 기혼으로 저희 첫째와 동갑인 아들까지 있었더라고요. 한 번 더 불륜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들이 저지른다는 걸 실감했네요. 지들이 토끼인가요? 간을 육지에 놓고 다니게? 아,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해요. 제가 분노를 했던 건 남편이 저를 버리고 딴 여자를 만났다는 서러움 때문이 아니라 남편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늘 최선의 선택을 하고 진심을 다했던 제게 어떻게 부부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이딴 짓을 저지를 수 있나 라는 생각에서 오는 분통이 터지는 분노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조용히 해결할 생각도 없었고요. 저는 증거물을 건네받은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잠이 드시고 애들을 재운 뒤에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온 남편 방문 밖에서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남편 얼굴로 던졌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미래를 즐기는 모습이 가득 담긴 사진들을 말이죠. 남편은 순간 지 얼굴에 뭐가 날아와서 주제에 기분이 나빴는지 아! 소리를 내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다가 이내 바닥에 흐트러진 사진을 예의주시해서 보더니 열었던 입을 꾹 다물더군요. 진짜 몇 초 동안 아주 빠르게 바뀌는 표정이 우스워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김기훈 씨랑 재미 좋았니? 둘이 아주 부지런히 돌아다녔더라. 강원도에 남미도 거제도에 부산까지 그렇게 부지런을 떨었는데 왜 살은 안 빠지나 몰라? 하! 굳이 이런 짓까지 해야겠냐? 그냥 물어보면 되지 이런 더러운 짓을 왜 해? 더러운 짓은 네가 김기훈 씨랑 한 짓이지 아니 아들 엄마인 김현주 씨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과연 내가 그냥 물어본다고 해서 네가 순순히 인정했을 것 같니? 너 자신이 그렇게도 몰라? 야 막말로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바람 안 피우는 부부 별로 없어 너나 나나 똑같은 얼굴 마주보고 산 지 이제 7년이고 넌 지긋지긋하지도 않냐? 하하 지긋지긋? 나는 가족 내 편견치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밖에서 나돌아다닌 네가 지긋지긋하다 못해 혐오스러워 근데 편찮으신 어머니나 어린 자식을 두고 불륜까지 했으니 말 다 했지 그래도 난 너랑 수준이 달라서 딴 사람 만나고 다니는 추접스러운 짓은 안 해 헤어졌으면 헤어졌지 그 더러운 짓을 왜 하니? 흥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너 잘 봐봐 누가 널 막 40줄 들어섰다고 생각하냐? 최소한 40대 후반 50대로 보이는 액면까지 그렇게 팍 샀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인데 누가 널 여자로 봐 나도 포기하고 다른 여자 만난 건데 벌써 정수리 비고 벨트 위에 뱃살 얹고 다니는 너보단 나아 와 근데 진짜 끝까지 남탓만 하는구나 너는 니 잘못은 인정도 사과도 안 하고 진짜 대단하다 언제 이렇게 뻔뻔해졌냐 염치도 없어지고 머리숱이랑 같이 그 염치도 어디로 날아갔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몇 년 동안 니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간병하면서 혼자 니 자식들까지 키우는데 나에 대한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니가 사람이야? 아 그렇게 억울하면 간병비 챙겨줄 테니까 입 다물던가 원하면 너도 바람피워 너 받아줄 남자가 있나 모르겠지만 아니지 뭐하러 계속 얼굴 보면서 사냐 아예 이참에 이혼해 나는 현주랑 살 테니까 너도 나가서 니 마음대로 살아 괜히 혼자 희생한다 헌신한다고 난리치면서 간병이나 하지 말고 나가서 알아서 살라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김현준은 지 가족 포기하고 너 만나준대 너같이 책임감도 염치도 양심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놈을 누가 거둬주겠니? 꿈 깨 너는 나랑 헤어져도 평생 사랑고시 못할 거다 내가 장담하는데 너 어 어머님 독이 바짝 올라서 남편에게 뾰족한 말들을 우수수 뱉어내고 있는데 순간 방문이 쓱 열리더니 시어머니께서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야밤에 귀신을 마주친 것보다 더 놀랐습니다 혹시 방문 앞에서 다 들이셨나 어디까지 들이신 거지 하는 생각에 무슨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시던 시어머니는 바닥에 널부러진 사진들을 천천히 눈으로 훑으셨어요 그리고 이내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던 남편에게 다가가서 사정없이 따귀를 올려 붙이셨어요 아 어머님 이 빌어먹을 놈 이 맞아 죽을 놈 네가 어떻게 선희한테 그래 네가 어떻게 선희가 우리 집 와서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돌아가신 네 아버지 돌보고 네 엄마 목숨 구한 애야 선희가 그런데 그런데 네가 감히 어머님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런 새끼한테 괜히 힘 낭비하지 마시고 너 그냥 나랑 같이 죽자 어 너 같은 걸 아들이라고 키운 나도 죄인이니까 그냥 너랑 나랑 같이 죽어 죽어서 선희한테 속죄해 아 진짜 그만 하시라고요 왜 나만 잡아 나만 시어머니가 바들바들 떨리는 팔로 있는 힘껏 남편을 때리셨어요 아니 때린 게 아니라 패다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제가 혹시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실까 말려도 나중에는 힘이 붙이셨는지 옆에 있던 드라이기를 들어서 때리셨어요 끝까지 제정신 못 차린 남편은 시어머니를 떼어내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 라고 성질을 낸 뒤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에게 밀쳐진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다가 탈수가 오면 큰일이라서 저는 얼른 주방으로 가서 물을 떠왔고 시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울지 말라고 달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오시다가 어깨를 쓰다듬는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이야 이혼해라 저런 놈이랑 당장 이혼해버려 애들 생각 내 생각 하지 말고 네 생각만 해 나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라지만 네가 너한테 이런 몹쓸짓만 하는 새끼랑 계속 사는 꼴 나 못 본다 나 알고는 그냥 못살어 내가 아무로 죽는 게 아니라 너한테 미안해서 부끄럽고 염치가 없어서 먼저 갈 것 같아 선이야 내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저런 놈을 나 키운 것도 미안하고 아파서 너 고생만 시킨 것도 미안해 제 앞에 무너진 것처럼 주저앉아서 용서를 비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한바탕 눈물을 쏟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어머니께서는 순수 재침을 싸주셨어요 그리고 제 친정에 전화를 해서 저를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셨고 아직 결혼 전인 도련님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앉혀두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너한테 부끄럽고 미안해서 선이 네 도움을 못 받겠어 어머님 서운하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을 간병했던 건 알지 너무 잘 알지 네 마음 너도 단순히 의무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했던 거겠지 선이 너 착한 거 내가 왜 모를까 근데 그래서 더 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내 아들이 너한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 놓고 네 수발을 받아 영준이가 잠시 집에 와서 나 봐준다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아들 두 명이나 두고 며느리 너한테 그동안 도움받은 게 그게 이상한 거지 선이 너도 더 이상 네 시엠이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고 내 뜻을 따라줬으면 좋겠구나 지금까지 너무 미안했다 선이야 너는 정말 내 딸 같은 존재고 너 없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싶어 고맙다 선이야 그리고 미안해 저는 그렇게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뜻대로 또 잠시 접어뒀었던 제 의지대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 인간의 외도와 배우자로서의 태만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고 했던 흥신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뢰를 했습니다 김현주라는 그 여자 남편에게도 이 증거물을 보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근무하는 구청에 동생과 함께 민원을 넣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두 연놈이 일은 안하고 불륜을 저질렀고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이죠 헌데 저만 민원을 넣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여자의 남편 또한 똑같은 민원을 넣었던 거예요 남편과 제 이혼 소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과 그 여자는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이후 파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까 남편이 저 같은 거랑 이혼하고 불륜녀랑 살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주 당당하게 말했는데 불쌍하게도 남편은 그 여자한테도 버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들었거든요 저를 찾아온 시어머니께 말이죠 남편 아니 전남편의 파면이 확정이 되고 이혼 소송 마무리 단계에서 시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이죠 저희 친정 근처 카페에 미리 와 계시다고 해서 부랴부랴 달려나갔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와 비슷한 인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살이 빠지셨고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 보이셨어요 표정도 너무 안 좋았고요 그래도 제 얼굴을 보시더니 미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고 이내 눈시울도 불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좀 어떠니 괜찮니 영민이 그놈 파면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니 네 들었어요 지가 한 짓에 비해서 적은 벌 받는 거지 네가 이 얘기 들으면 혹시나 속이 조금은 풀릴까 해서 말하는데 그 바람난 여자하고도 끝났다더라 근래에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와서 영준이가 물었더니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대 지는 그 여자가 가정도 버리고 저한테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어나본데 아주 시원하게 버림받았다고 하더라 지들 일하는 구청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에휴 멍청한 놈 내 배 아파 낳았다는 게 정말 끔찍할 정도로 한심하더구나 아이고 이런 얘기 하려고 내가 부른 게 아닌데 이거 주려고 불렀다 시어머니께서는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셔서 제게 내미셨고 저는 그게 서류라는 걸 알고 뭐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고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그건 현금 증여계약서였고 그 안에 있는 금액은 1억 8천이나 되는 거액이었어요 문서에는 가빈 시어머니께서 무상으로 의린 제게 현금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어요 서류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네요 저는 다 읽기도 전에 손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못 받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너 내가 끝까지 치료받길 원한다고 했지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부디 받아주렴 내가 이것도 너한테 못 주면 정말 그 비싼 치료받을 자격 안 되는 것 같아서 치료도 못 받겠어 선이야 너는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내 손주들 살 날이 조금은 더 남았잖니 둘째 결혼도 시켜야 하고 그래서 딱 절반 너한테 주는 거야 선이야 너 아니면 누가 그 돈을 받아 그런 생각 하지 마라 너 그 돈 받을 자격 충분히 돼 응 제발 마지막으로 이 쉐미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너 평생 나한테 할 거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온전히 네 인생을 살아 무슨 말을 해도 그때 시어머니의 뜻을 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께 1억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남편에게 이혼 위자료와 함께 상간녀 소속 위자료 또 두 아이의 단독 양육권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전남편은 직장에서도 팽당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불륜녀에게도 버림받아서 마음이 약해졌는지 마지막에 제게 애들 얼굴만 종종 보여달라고 무릎까지 꿇을 끼세로 애원을 하더군요 근데 제가 미쳤나요 어차피 그딴 인간에게 제 아이들도 큰 유대감도 없었고 그런 인간은 그냥 제 아이들 인생에 없는 게 이용까지 한 사이에 괜히 제가 시어머니 장례식에 가서 불편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죽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제게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참 끝까지 끝까지 저를 생각해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배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제게 쓰신 편지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곳 그곳에는 그곳에 제게 목숨을 빚었다는 말씀과 다음 생에는 제가 시어머니의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다음 생에 제가 시어머니의 딸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제 딸로 태어났으면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첫째 딸 시어머니는 둘째 딸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사랑을 부모의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베풀고 싶어요 정말 누구보다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해드릴 겁니다 지난 10월 시어머니의 기일에 애들과 함께 시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위령성월인 11월를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고요 전 남편 같은 인간과 결혼을 해서 못 볼 걸 많이 보고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인간과 결혼을 안 했다면 아마 저희 시어머니를 만날 수도 없었겠죠 사실 저는 환생을 믿지는 않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부디 시어머니께서 탄생부터 저와 연이 맞아 제 딸로 태어나셨으면 좋겠네요 소중한 사람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나중에 그 소중한 사람이 떠난 뒤에 후회는 남더라고요 부디 부디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나중에 정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또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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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